워닉 머트리얼즈는 반도체 등 산업용 특수 가스 전문 회사입니다. 2006년 워닉 IPS 특수 가스 사업부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습니다. 반도체 전반 공정에 사용되는 약 100여 종의 특수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10종목이 85%의 매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별 용도별 매출로 보면 증착 공정이 40%, 식각 공정이 30%, 세정 공정이 30% 정도의 매출 비중입니다. 반도체용 특수 가스 사업은 기술 개발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타 소재와는 다르게 경쟁 강도는 낮은 편이지만 신규 진입이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닉 머트리얼즈의 2023년 매출액은 5,253억 원, 영업이익은 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가동률 축소 상황에서 마진 압박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2022년 실적을 견인했던 희귀 가스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역성장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도 가동률 확대 시 수혜볼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닉 머트리얼즈는 미세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특수 가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어 고객사의 가동률 확대 시 특수 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워닉 머트리얼즈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발생 기술 관련 국책 과제를 완료하였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 비즈니스를 신사업으로 준비 중입니다.